프레고로소로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20분을 달렸는데 진짜 식당이 하나도 없는거야 식당이 어떻게 식당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근데 바다가 코앞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나네 야자스도 있고 해변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해변 액티비티 같은 거 하는데 그런데 여행사도 좀 보이네요 한번 가봅시다 배가 좀 너무 고파가지고 야 어떻게 식당이 하도 없지 30분 동안 달리는데 뽀얀했네 뭔가 사람 사는 느낌도 나고 여기가 중심가보다 훨씬 낫네요 좀 가난한 서민동네이긴 한데 가난하기도 하기보다는 서민동네이긴 한데 관광지 느낌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있고 분위기 너무 좋다 와 대박이다 메리다 메리다 여긴 메리다는 아니고 프로그레소인데 이런 곳이 있었네 이거 보세요 와 나 진짜 바하 캘리포니아 이후로 이렇게 바다에 온 게 처음인데 눈이 얼마나 부시냐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안가져 작은 눈인데 너무 좋아요 와 그래서 저 다리 제가 궁금했었는데 지도상에서 궁금했었는데 저쪽이 여객선 그 크루즈 크루즈 보이고 원유재장소도 보이고 저기서부터 쫙 이렇게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근데 엄청 길다 왜 자꾸 멀리 해놨지 어쨌든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와 진짜 드론이 있어야 되는데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게 다 드론 같다 연날리기 하고 새도 날아다니고 너무 좋다 와 난 이런 푸켓 같은 바다 푸켓보단 좀 길긴 하지만 이런 바다를 원했는데 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좋아 그래 이 정도면 미국인들이 은퇴해서 지낼만 하겠다 호텔만 좀 깔끔하면 아침마다 이런 뭐 그늘이 없어져 아쉽긴 하지만 이런 깨끗한 깨끗한 거 맞지? 깨끗한 거 같은데 아우 진짜 너무 좋다 이야 파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우기라 그런지 만약에 겨울에 왔으면 굉장히 에메랄드 빛이었을 거 같아 그래도 이 정도는 어디야 진짜 좋다 해가 엄청 강해가지고 바로 그냥 사버릴 거 같아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좀 좋은 호텔들 그나마 좋은 호텔도 있는 거 같고 여기 뭐 특급 호텔이 있을 거 같은 분위기는 아니라서 이거 딱 눈에 띄네요 저한테는 뭐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여기 진짜 밤에 오면 진짜 이쁘 이쁘겠네요 덜 덥고 호텔도 레스토랑도 레스토랑은 되게 괜찮은 레스토랑이 좀 보이는 거 같고 걷다 보니까 호텔도 뭐 낡긴 했지만 근데 가격이 비쌀 거 같아 여기가 어 다들 가격대가요 좀 해요 아 음식도 비쌀 거 같은데 딱 땡기는 게 지금 없네 아 배는 고픈데 그래 그래 이런 좋은 호텔들이 어디가 있을 거야 그쵸 뷰도 엄청 이쁘고 실내가 아주 이쁘네 일단 레스토랑은요 햄버거가 2만원부터 시작하고요 허름한데도 2만원부터고요 콜라까지 하면 이제 2만 5천원 정도 하겠죠 그리고 새롭게 지워지는 이런 것들도 있고 아 여기는 물가가 너무 비싸다 진짜 햄버거를 2만원 2만 5천원 주고 먹어야 되는데 맛을 개런티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거에요 아 진짜 바다는 진짜 이쁜데 아 금방에 이제 마트 하나 조그만 게 있고 정말 이쁘긴 이쁜데 너무 뜨겁다 밤에 와야 되는데 씨 그래 바다에 온 거야 내가 바다에 온 기분은 나는데 진짜 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푸켓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어휴 뜨거워 왜 스페인 사람들 이렇게 태양을 남자 얼굴 넣어가지고 그려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햄버거가 너무 심하니까 아 사람들 대단해 이 더운데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음식 정말 음식 먹고 먹는게 물값이 싸고 덥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푸켓으로 가보십니다 푸켓으로 발리나 근데 분위기는 잘 봤는데 야 이 정도면은 칸쿠는 엄청 비싸겠는데 와 진짜 사실 저 푸켓으로 chor vapuelочку 물가를 나간 적이 2번 밖에 없어요 하하 하하 이렇게 딱 봐도 허름한 호텔이 주 dwarven 9만원 10만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머무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한 3,4일 머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칸쿤도 가고 칸쿤도 가격이 뭐 이렇게 쌀 것 같지 않은데 발리에서는 뭐야 포켓에서는 20분이면 그나마 머물만한 호텔이 있었는데 이거 진짜 뭐 이런 펍 같은 거 되게 많아 맥주 사람들은 펍을 즐기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펍도 좀 있고 잠깐 20분 걸었거든요 커피 얼음은 다 녹아버렸고 제 상의는 그냥 다 완전 그냥 착착합니다 아 뜨거워 수도는 생각보다 안 높은데 너무 해가 뜨거우니까 어우 차도 후끄끄끄네요 지금 이마 쪽은 완전히 머리 위쪽으로는 뜨끈뜨끈한 열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에어컨이 이빨이 들어와서 지금 드론 무사졌지 호포로 깨져가지고 물에 못 들어가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펑크 공기약 경고등 떴거든요 펑크를 한 거 때운 게 뭔가 문제가 생겼나봐요 진짜 게다가 핸드폰은 오늘 아침에 유심칩 갈아 깼는데 옥소 편의점에서 산 거거든요 처음 사봤는데 계속 하루 종일 쓰레지야 쓰레지로 샀나봐 좀 저렴하게 했는데 아 멕시코 막판에 아주 이거저거 문제가 많이 생기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치과 치료한 것도 아 지금 오일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자고 나면 부어가지고 아픈 줄 모르겠어요 에이씨 어떻게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여기 햄버거 먹는 것 같아요 멕시코에서 이틀에 한번은 먹은 것 같아요 칼라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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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랑 저기랑 비슷해요 에이씨 여기도 보면은 콤보 가격도 있잖아요 그 치킨 그 밥어랑 튀김이랑 간절튀김이랑 콜라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 12,000원 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은 햄버거가 7,8, 7천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여긴 한국당 엄청 비싼거죠 얘네가 한국에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 없는들은 늘 많잖아요 미국에 근데 얘는 별로 주먹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감자튀김이 진짜 맛있어 여기 왜 이렇게 맛있겠는지 모르겠어 바로 이제 꺼내가지고 되게 뜨겁게 뜨거웠는데 와 바삭바삭한 맛에다가 간에다가 그리고 어 진짜 감자 맛이죠 감자 맛 약간 껍질만 있잖아요 그런게 같이 느껴지니까 약간 맥도날드 감자튀김이 되게 맛있긴 맛있는데 그런 맛은 없잖아요 완전 리얼했습니다 버거는 아주 기본 버거에요 버거는 버거킹 맛이 아파 없습니다 네 전 이제 여기서부터 세노떼로 갈거구요 세노떼까지는 140km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동쪽으로 갈건데 유카탄 동쪽으로 서울순이 칸쿤쪽으로 이동하는거구요 여기 4시 반까지인데 지금 2시 27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야될거 같아요 무료도로랑 유료도로랑 시간이 비슷해가지고요 당연히 무료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뜨거워 어우 햄버거 잘먹었네 오랜만에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아까 공기압 경고가 떠가지고 제가 공기 좀 넣으려고 나왔는데 이게 찢어졌어요 제가 여기 메리다에서 운전하면서 두 번 정도를 긁었거든요 도로가 좀 이상해 돌 때마다 두 번 찍혔거든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와 이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타이어 여기 타이어 교체할 만한 데가 있을까 아 진짜 완전 저간 곳인데 미치겠네 아 환장하겠네 진짜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야 오늘 새누때는 못 갈 것 같고 타이어 교체하고요 그 동네로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갈 수 없네 완전 완전 시골 쪽인데 고속도로 옆길 시골 마을 근데 뭐 완전 시골도 아니지 망하진 않았는데 타이어 뭐 주문하고 또 오고 시간 더 걸리겠는데 타이어 집은 맞는데 아 깨진 거 아니야 이거 안 할 것 같아 음악 소리는 들고 뭔지 모르겠어 요즘 믿음이 안 간다 제가 생각하면 이런 동네가 여기 북쪽이거든요 북쪽 아까 영화 그 몰 갔던데 근데 이런 동네들이 이민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닐까 이민자들이 아니라 미국인들 은퇴자들 근데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동네라서 길은 뭐 깔끔한데 아니 이 정도면 그냥 하와이 같은 데 살거나 미국에서도 물가가 저렴한 동네가 분명 있는데 은퇴직 중에서도 근데 살긴 알 것 같아 뭐 사실 치안이 뭐 이렇게 좋은데도 아니고 뭐 집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꾸밍이 나름이잖아요 집이라는 거는 그 돈 때문에 이렇게 멀리 타지에서 사는 거는 내가 볼 땐 아니라고 보고 자 오른쪽에 타이어 하나 이렇게 있네 이건가? 타이어? 이 집이요? 아 이 집인가? 아 안쪽에 있네 오우 지나갈 수 있었겠네 갑시다 들어가 봅시다 아이씨 타이어가 지금 뒤가 훅 꺼져있는 게 느껴지네 이렇게 올라가니까 타이어가 있겠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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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진 거 보면은 바꾸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고칠 수가 없거든요 옆에가 찢어지네 옆에 하나 찍어야겠네 두 번 찍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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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윗 자 윗 자 윗 목도 엄청 큰게 박혀 있었어 목이 왜 이렇게 많이 박혀있지 호우 이거 봐 이거 엄청나 봐 엄청나 빼야지 흐음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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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야가 지금 수술 중이에요 수술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주인이 잘 맞나서 지금 잘 맞았으면 지금 미국에서 그냥 돌아다닐 텐데 괜히 남미까지 와가지고 남미에서 팔릴 몸이잖아요 차야가 미안해 얘는 원래 그 폐차 밸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고차 팔때 이게 셀비지 타이틀 이라고 해서 폐차 밸류 냐 아니면 그 윗등급이 쭉 나뉘는데 지금 이거 다시 팔면 폐차 밸류 받을 것 같아요 셀비지 타이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옆에 찢어진 것은 옆에만 조금 찢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타이어를 교체하자는 얘기는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찢어진 것은 좀 메꾸면 될 것 같고 펑크 난 것 때문에 못 박히고 진짜 두꺼운 거 그래서 이제 뭔가 바람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돈 나갈 일이 많아 앵무새 앵무새 미열이 있네 콜라 콜라 됐어 오케이? 오케이? 저거 다 괜찮아요 아 아 아 아 아 떼었구나 아 떼어 이게 있으니까 빠르구나 이게 더운 동네라서 땀을 뻘뻘 흘리시네 진짜 근데 이 집은 좀 시원한 편이에요 지금 보니까 막 부딪히면서 경계석이랑 여기 있던 커버 있잖아요 커버도 날아간 것 같아요 원래 커버가 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날라갔어 진짜 어떡해 선배님 아 그라시아스 하하하 그라시아스 아 그라시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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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0%밖에 안 맞았어 세상에 하하하 그라시아스 하하하 하하하 깜짝 놀랐네 90페소라서 100페소라 썼어 한 번 10페소이나 남자끼리 무슨 오 RCTX 봐주시네 또 아 너무 좋아 멋진 남자 하하하 아 뒷모습도 멋있네 어우 남자가 이렇게 듬직하고 그래야지 지금 가면 늦었구요 어차피 2시간 걸리는데 도착하면 5시 7분이에요 그래서 물 건너갔고 아 그냥 호텔로 가야겠어요 호텔 잡기는 안하는데 대충 알아보긴 했는데 찍어봐야겠다 내비로 아 사실 이제 체첸 이사랑 엘카스티오를 가려고 했어요 유명한 마야 유적지인데 제가 지금까지 유적지를 두군데 갔거든요 두군데 갔는데 첫번째 피라미드는 괜찮았어요 멋있었어요 좋았어요 근데 두번째는 너무 덥고 그냥 폐허했어 폐허 폐허해갖고 이제 그 뭐 그 안에 박물관이라든가 막 이런게 없어 그냥 대충 막 그냥 말도안되는걸 해놓고 이렇게 2만원 내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더라구요 더워 죽겠는데 설명도 잘 안되어있고 무조건 거의 가이드 써야되는데 가이드 써도 다 에스바니얼이라든가 이상한 잉글리시 쓰거든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갔는데도 더우니까 뭐 아무도 들리지도 않고 또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하고 그리고 마야문명 그 성같은거 피라미드 하나 보면 되는거 같아요 뭐 다 쫓아다니면서 무슨 웃음 말이라든가 이것저것 다 볼 필요가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메리다 에서는 호텔 3밖에서 18만원 썼구요 스타벅스 매일 한장씩 마셔가지고 6천원정도 쓴거에요 18,000원 쓴거 같고 그리고 그 외에는 장봉관 4만원 장봉관 그 정도만 돈 쓴거 같아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호텔에서 쭉 있었던거 같아요 호텔이 괜찮았으니까 있기에는 깔끔하고 오랜만에 고급 호텔 느낌이 나는 곳이긴 했는데 또 새로 지었고 그런데 그 가격이 좀 아쉽긴 아쉬웠지 처음에 너무 비싸게 7만원 주고 들어왔으니까 사실 메리다 다음으로는 뭘 봐야 되냐면 체첸 이사라든가 그런 피라미드 마야 문명들의 그 유적지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칸쿤 보고 떠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벨리즈로 넘어가는데 뭐 3일 4일 정도면 충분히 이제 끝나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8월 23일인데 27일이면 멕시코 일정이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구요 여기서 3시간 반 정도 4시간 정도만 가면 바로 저기 벨리즈에요 벨리즈 그래서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멕시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와 진짜 파란만장했던 한 달이었거든요 특히 처음 한 달 동안은 너무 운전하느라 고생을 해서 죽을 뻔했고 갈 필요도 없는 바 캘리포니아에 갔다가 진짜 경찰할 때 봉변도 당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멕시코가 중간에 치와와부터 제 여행이 풀렸어요 몬테레이 그리고 멕시코시티라든가 그 전에 있던 샨미겔 아엔데 그리고 과달로페 과달라라 과달로페인가? 관아후아토 이렇게 도시들이 너무 좋았고 산프리스토팔도 진짜 제가 열흘 동안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좋았습니다 근데 더위가 제가 더위는 이제 못참나 봐요 이제 이 유카탄반도는 어떻게 제가 여행을 보내게 될지 참 걱정과 기대가 조금 더 됩니다 여기는 바야돌리아라고 하는 동네고요 이 동네에 피라미드하고 이것저것 다 있거든요 여기 관광객들 보이죠? 식당도 이렇게 보이고 근데 호텔들 컨디션은 괜찮고 빼고는 길거리에서 보이는 거 저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폐어갖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진짜 이제 남미 남미로 가는구나 이제 준빈 저기 여기 이름이 적어요 체첸 이사네? 바야돌리아라고 제가 나와있는데 뭐 같은 이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갈리는데 쭉 가봅시다 한번 뭐 별로 볼 것도 없는 동네이긴 한데 여기서 숙박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5시라서 한 시간만 더 운전하면 밤이 되거든요 근데 밤에는 운전을 제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야 여기 밤에 들어가면 진짜 무섭겠다 이제 저녁 5시 반인데 어두워요 어두워 그래서 나름 뭔가 프라이빗하고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뭐에 비가 오는데 여기 리셉션이 아니네 맞나? 아 맞는데 안에 완전 비 안녕 하자 안녕 아 1일 정도저거 할 수 있어요 아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무슨 가격을? 무엇을까요? 그럼 고객님 1일 정도? 네 1일 정도 1일 정도 술 여기 가격이 47벌 보고 갔는데 무슨 가격이 1000정도 , 1일 정도 아... 아... 방글로스 방글로스? 아... 8만원을 부르는데 8만원이면 아예 도심에 있는 호텔에서 잤어 어떤게 낫지 오... 여기가 센 호텔인데 와 되게 잘 일어났는데 닫아버릴 닫아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5시까지구나 망했네 혹시나 해서 발이 어필여가지고 왔는데 망했어요 저 앞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호텔에 한 번 가봅시다 방목이 없지 여기 직원들인가봐 다들 호텔 저 호텔은 899 이니까 72,000원 여기는 아... 여기도 얼만가 보자 아... 인터넷 진짜 짜증나네 46? 방법이 없네 그래서 잘하겠네 후저도 잘하겠네 아... 63,000원짜리 호텔이보다 제일 싼 방이죠 나름 안에 오니까 뭐가 이렇게 꾸며놨어 꾸며놨고 이렇게 나름 큰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나쁘지 않아요 일단 한번 들어와 볼까 그리고 제 방은 앞에 24번 방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조식 포함이라서 63,000원 중에서 10,000원은 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녁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에 냉장고랑 뭐 이것저것 있으면 참 좋겠는데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아 뭐야 안 잠겼잖아 오... 그런 돈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책상에 없는게 좀 아쉽긴 하지 평범 호텔이구요 창이 많아서 좋네 창이 하나, 둘 둘 그리고 여기 옆에 셋 에어컨 당연히 있고 에어컨 없으면 안돼요 여기는 잠 못잡니다 에어컨 없는 숙소들이 있거든요 선풍기만 있는데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망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숲 냄새가 새벽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유리문이 없구나 그럼 이 풀벌레 소리를 방갈로처럼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밤새 그렇게 많이 덥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숲이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덥지가 않고 화장실은 뭐 그냥 합니다 어차피 오늘 잠만 잘건데 잠만 자기 63,000원짜리 방갈로 솔직히 좀 비싸긴 하죠 호스텔에서 사면 만원인데 이동네 호스텔은 거의 뭐 최악이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냉장고도 없고 우유랑 콩프레이크밖에 없어 먹을게 사과랑 콜라랑 난감합니다 난감해 사실 여기 남자들이 직원들이 되게 무뚝뚝해요 그냥 말이 없어 그냥 여기 호텔키 주면서 들어가래 뭐 여권 검사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줌 풀고요 이렇게 있고 이 동네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그래가지고 햇반을 돌리겠다고 이분만 돌리겠다고 마이크로봄 인장 웨이브 인장 울어보니까 시시시시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잘 해줘요 말 걸면 그래서 이제 또 전자레인지들도 다 보니까 다 LG랑 삼성이야 세 개가 있는데 키친 도 깨끗하고 아침 조식도 괜찮을 것 같고 돌리고 나왔는데 근데 보니까 저기 레스토랑 앞에 레스토랑이 풀장 앞에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서양 남녀 부부 둘이서 메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음식을 시킬 수 있구나 그것도 몰랐네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음식은 그냥 조식만 주는 줄 알았더니 뭐 그러네요 호텔키는 그냥 모텔키고요 아 책상만 있으면 진짜 금상천원인데 여기 근데 와이파이도 되게 짱짱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내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를 63,000원에 잔다는 거는 바로 전에 했던 호텔이 깔끔한 호텔인데 43,000원까지도 떨어졌는데 좀 아깝긴 한데 좀 비싸긴 한데 진짜 외국인들한테는 진짜 비싸긴 한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보면 키가 되게 작아요 어 키가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 속에 이미지가 있는 그런 라틴어 그런 얼굴이고 참석해져 있는 문제는 가장 큰 거는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문제예요 국경 넘어갈 때 제가 60만원을 차량 일시 반입으로 이제 갖고 들어온 거 그거 환불 받아야 되는데 환불 받는 게 또 그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60만원 날리는 거잖아요 그게 좀 신경쓰이고 다 돈 얘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출국세라고 해서 뜯기는 경우가 있대 55,000원 정도 뜯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웬만하면 안 뜯겨야 되는데 어차피 국경 지대에서 가장 왕은 국경 수비대지 뭐 하여튼 그쪽 관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고 벨리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더워서 유카탄반도에서 오래 못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덥고 살인적인 물가기 때문에 하 내가 혼자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돈 쓰면서 있어 봤자 허무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혼자서 5성급에서 사면 뭔가 좀 좋긴 좋은데 허무한 느낌이 들고 야 그 큰 돈들이 쭉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럴 때도 있고 이 회사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싱글이 아니라 그 퇴사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보수적으로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이제 다른 나라 넘어가기 전에는 통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통관 특히 이제 막 뭐 음식 같은 거 김치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다 먹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사실 통조림은 괜찮을 거 같은데 뭐 번데이 가지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번데이 다 먹어 치우고 그리고 골뱅이도 사 놓은 게 두 통 있는데 그것도 먹어 치워야 되고 참치는 괜찮을 거 같은데 일단은 한국 것들은 다 먹어 치워야 될 거 같아요 라면 빼고 라면도 잘못하면 제가 한 라면이 한 30개 정도 넘게 있는 거 같고 햇반도 한 30개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수입하고 수입하고 팔려 파는 목적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트집 잡으면 이제 돈 줘야 되는 거고 뭐 그렇지 않겠지 않길 바라야죠 근데 너무 고약한 경우들 많이 이제 듣고 봤기 때문에 어 후기 같은 거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르헨티에 넘어갈 때 어떤 유튜버가 달걀 달걀 찐 달걀 그거를 어 킵해 놓고 이제 있었던 건데 그거 걸려 가지고 40만 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 야 진짜 아르헨티나 요즘 많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나라가 아르헨티나 물론 이제 아르헨티나는 다른 데에 비해서 잘 사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환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 월급이 한 달 26만 원 26만 원 얼굴은 다 스페인 사람들 유럽 사람들인데 버는 돈이 26만 원이니까 중국보다 못 사는 거죠 환율이 그렇게 망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씻고 내일 걸어서 세노테에요 바로 앞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영복 수영복 바지인데 수영복 바지 입고 바로 이제 넘어가서 세노테 보고 수영하고 나오면 될 것 같고 세노테는 한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피라미드처럼 피라미드 두 개 봤으니까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고 여러 개 다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장사 속에 그냥 페어야 페어 물론 공부하고 가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무슨 문명사적으로 뭘 공부하고 스터디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고과학 탐험으로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보고 가면 될 것 같고 세노테는 심지어는 처음 봅니다 보면 두 개 정도 그리고 또 들어가면 200페소 내야 돼요 15,000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내야 돼서 이것도 되게 돈 되게 많이 받아 유카탄반도는요 외국인들한테는 그냥 바가지에 바가지 그냥 한국의 해운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썬베드 6만원 2시간에 6만원 그렇더만 해운대 바다에서 하..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내 여행은 잘 안 하죠 지금 파리 다닌다면서요 제주도랑 그렇든 밥이 식기 전에 먹고요 아 밤이었습니다 밤 와 이게 숲냄새가 나네 공기가 참 깨끗해요 공기가 참 깨끗해요 생각보다 안 더운데 밤에는 그래도 이쁘네 여기 차로 휙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아주 이쁩니다 분위기 있어요 혼자 이렇게 아 썬베드도 무료지 이게 또 칸쿵 가면 썬베드가 또 5,6만원 하더라구요 이게 해운대랑 비슷해 가격이 한국의 80년대 감성이고 제 방은 저기 있습니다 딱 코앞에 있는데 물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 되게 좋다 희한한게 무기가 없는 것 같아 느낌에 유카탈에 무기가 없을 리가 없는데 생각해보면은 제 숙소에도 바로 전에 메리다 숙소에서도 무기한테 한번도 안 부렸어요 거기야 뭐 뭐 딱 밀폐되어 있으니까 호텔 룸이 밀폐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여기는 밖에 나오면 한두군데 물려야 되거든요 그런게 없어 와 이거 멍 때리기 너무 좋은데 아까 여성 한 분이 여기서 책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녁에 그러면 그렇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귀뚜라미 소리라든가 뭐 개구리 비슷한 소리 막 이런게 나오고 들리거든요 딱 겉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허름해서 이게 무려 63,000원짜리 했는데 아침밥까지 주니까 뭐 시영장도 있고 지내기 짱 좋죠 4만원대였으면 1박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완전 반전 됐죠 그리고 지금 어둡지만 이 앞에 세노테가 큰게 있어요 아마 구글 평점 리뷰가 제일 많은 곳일거야 세노텍 중에서 6400개거든요 진짜 수백개 되는데 제일 제가 찾아온것 중에서 제일 많았어요 저 뒤에 커플이 있는데 너무 로맨틱해요 지금 여기 분위기도 아주 좋고 귀뚜라미 소리랑 풀벌레 소리도 진짜 많아요 와 모기가 없는게 되게 신기해요 모기가 없지 모기가 없을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여기 세노테 같은게 한 300개 넘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조용해서 그리고 광회로 광회로 광회를 볼 빙 чис 빙 immer 눈